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의 물길을 집안으로 크게 그 이끌어줄 가성비 그 훌륭한 돈복 터지는 그 풍수방법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돈복이나 그 물의 흐름이나 그 밤시간과 또 만나게 되면 그때는 그 흐름이 상징성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. 부의 그 흐름이 크게 그 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대개 보면 간절한 그 원력이 실린 그 기도 발언이라든지 다양한 그 문화권에서 그 시도되는 그 점술로식이라든지 돈복 터지는 그 풍수방법도 밤에 하게 되는 그 풍수의식들이 아주 많죠. 밤에 여러분들께서 그 시계를 보시고 정확히 그 밤 11시 그 11분이 됐을 때 그때 또 이런 그 풍수방법을 해주시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밤 11시 그 11분이라고 하는 그 특정 숫자가 또 이렇게 그 반복이 된다면 이때는 그 구단구공식의 그 해석으로는 금계포란 즉 황금닭의 알을 품는 재물 그 축제의 암시가 또 실리게 됩니다. 이때 그 여러분들께서 구김이 없이 그 깨끗한 천원짜리 지폐 넉장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. 이 지폐를 그 앞면이 가지런히 그 위로 오도록 그 포개서요. 이 지폐를 그 집의 서쪽 구역에 밤시간 동안 하루 동안 그대로 그 두시는 겁니다. 서쪽 구역의 그 황금닭이 알을 품는 구역입니다. 넉장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암시 역시 황금닭이 그 알을 품는 재물이 크게 그 늘어나는 그 암시의 숫자입니다. 그리고 날이 바뀐 후에는 그 무조건 이렇게 그 사용한 그 지폐를 3일동안 그 지갑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. 밤 그 11시 그 11분처럼 그 일자가 4번이나 그 반복이 되는 이런 조합은 풍수에서 그 굉장히 그 상서로운 그 숫자로 여겨집니다. 넉장의 그 사라고 하는 그 숫자의 그 합은 결국 그 가리키는 것 역시 구단구공에서 그 검게포란이라고 하는 황금닭이 그 알을 품는 재물중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또 일부 그 풍수나 또 점수르의 그 시각에서는 영적인 그 개시에 또 유리한 그 숫자로 보기도 합니다. 긍정적인 그 변화를 이끌 시간으로 보기도 합니다. 또한 그 이런 그 숫자의 조합은 개시를 주는 그 천사의 숫자로 또 이야기할 정도니까요. 굉장히 그 상서로움을 지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그런 그 숫자 조합이 되는 거죠. 우리는 그 어쨌든 또 우리가 원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용으로 또 이 상서로움을 얻을 그 시간으로 밤 11시 11분이라는 이런 그 특별한 그 시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정확히 그 밤 11시 그 11분에 그 실내 소등을 하고 천원짜리 그 집회 넉장을 그 집의 서쪽 구역에 둔 그때의 호흡은 그 평소보다 그 천천히 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금전운 성취라고 기원을 해주시는 겁니다. 이 방법이 또 밤 시간에 하게 되면 또 크게 그 돈복을 불러들인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런 그 풍수의식으로 돈복이라는 그 상서로움을 가득 전해준다고 하는 그 천사의 개시를 또 이 시간에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